뭐였지? 그 7,000원짜리인데 맨날 메뉴 바뀌고 고기, 두피 아니 내 말은 왜 난 여긴 없냐고 아 형이 없지? 시작부터 근데 애초에 한식베베 같은 거는 은근히 케바케임 맛 한식이 한식 자체가 좋은 거래 뭐였지? 그 맨날 채식만 나오는 곳도 있고 안 좋은 곳은 여긴 고기 좀 무조건 나오고 채식이면 안 좋은 걸로 맛이 없다 이거 사실 잘 만드는 맛있긴 한데 약간 잘 맞는 거 그 뭐래 두부에 김치 아 당장 찾아가야지 볶음김치에 두부? 참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약간 족같은 경우 김치 끝 비빔밥은 솔직히 맛있는데 아 비빔밥인데 치킨도 나오고 치킨이 왜 나와? 한식아닌 아까야 까르보나로도 나온다 한식뷔펜데 저기요 뭐가 이상하냐 내가 봐도 아 그냥 한식뷔페 가로 양식 한식뷔페가 맛있는 이유 한식이 한식 말고도 나오기 때문에 한식뷔페인데 양식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가 나온다 5인? 5 이거이거 공무실로인 아 벌소드 크레가 아 배열 다 털렸는데 벌써 이거 버스방 배열 나오는 거야? 이거는 상전배열 어 괜찮은데? 아 레인지업이랑 좀 그렇고 내가 21원으로 좀 아 내 돈 아 내 돈 적용 못 아 돈 안되겠는데 그래 쓰자 뭐 어차피 거래할 때 쓸지도 않은 거 얘는 오 어 버킹 무조건 무조건 이제 버트 잡고 돈 오 아 데미지 하지만 겨우 데미지 따위에 지금 못된 게 아니지 아 아 아 아 일리가 있냐 아 시자 터트렸으면 니켈이랑 다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안돼 그럼 다임이랑 다임 나오는데 그러면 되겠네 아이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실 이미 괜찮아 티얼섭 한개만 나와도 phd라 이게 셀라스틱이지 아 근데 이거 확실히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악마방이랑 이지걸린다니까 네 행성은 왜 있는거야? 행성은 왜 있는거야? 어? 오늘 써라 선왕성 나오면 좋겠노 아 스팀세일 절대 못 사게 나와가지고 상점 배율 중에 좋은거 스팀세일 1,2,1, 딥포켓 스팀세일은 죽어왔대 돈 관련해서 오 일단은 없네 어 없다 니가 말하는 것 중에는 안나왔네 그냥 상점별이 없다 아 저 해빗 먹을까 이거? 아 무조건 먹어야 돼 이거 연맥 아 저건 안먹어도 돼 0.5 너무 크다 아무래도 그 문제는 안되 아 타임 왜 이렇게 잘 나와 확실히 셀라 스테이지다보니 돈이 잘 모이게 30원이면 갈만하긴 하다 근데 진짜 이 로튼토마트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너무 사기야 너무 좋아 제가 악마방 급선물 그렇게 악마방하고 진짜로 넘어간다 아이고 이득이긴 하네 일단 이러면 이제 행성방은 가야겠다 설마 아 리스톱구조랑 저거 2번층이 아니군 아 이제 블루키나 올림 만들었나? 어? 저 다음층이 아 참을 수가 없군 그냥 음식 시켜야겠다 당연하지 당연히 시켜야지 한 번쯤에 올만해 한 번쯤에 올만해 한 번쯤에 더 올만해 한 번쯤에 더 올만해 아아 아이 방 참을 수 없었어 오 아이 방 참을 수 어? 어? 아아 사실 이게 정상이 아닐까 좀 이상하게 운이 좋았던 거였어 아우 없다보래 어 어 방금 말하면 굳이 갈 이유가 없다 열산개 써가지고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슈레딩거의 비열 잠깐만 저 잠시만 저 계산기 아니냐 저 12쿨이면 무조건 2등인 것 같은데 뭐 반칸 채우주긴 하지만 저거 럭을 봤는데 이미 럭이 3이네 어 할만형 가자고 오 먹자 먹자 5럭에서 최대구만 어 어 이러면 뭐요 더 마인드 어 아 방금방이네 방금방이 저쪽에 나오네 방금방은 뭐 나올 게 있나 천사방은 안 나오니까 코키랑은 사 그 집엔 레인저 또 나왔네 알략 알략도 리스트가 되는데 한 번 해볼래 한 번 해볼래 아아 10호 에이 10호는 사실상 무효과지 더 마인드랑 테라까지 있으니까 어 저주걸리는 거 아닌 이상 어 공짜 열쇠 어 어 저건 할만하지 게임이 재밌게 돌아가는데 내가 풀 왜 찾.. 아 맞아서 찾 거야 맞아가지고 2 1쿨 왜 찾나 했더니 2 죽여볼 2 2 알트키퍼로 맞는 플레이 몇 개이나 용감하게 한다 오 오늘 에이펙스에서 석탄 얘기를 했더니 석탄이 나오는군 안 했다 이거 크램프스 대가리 나왔다 크램프스 석탄 얘기를 했다 응 뭐 하지 않았나 아닌데 UMP 카스그룹 아 그래 그거 에휴 블라인드템 막 그냥 멍담 많이 했다 오케이 꺼져 잠깐만 이거 중요한데 베리언은 뭐 베리언은 먹어야지 아 역시 역시 쓸모가 없어 그건 블라인드 치 블라인드라고 뭐 좋은거 그런것도 아니고 그건 그래 공짜는 굳이 안먹는다 50냉 웬만한템이 다 이득이 되었어 웬만한템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벌써 쿨 이득 아니야 이거 아 이번 참을 수 없어 아 이번 참을 수 없어 안패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아 아 지금 알트키퍼 럭트 시작이 7이 마이너스 있는데 개좋네 진짜 테라 역시 테라니 이거 역탄 나오면 꽤 재밌어지겠는데 역탄 없어도 지금 폭탄 때문에 샷 스피드 좋지 그렇지 폭탄 나오면 뭐 그냥 콩미사일 샷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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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아깝다 돈 아깝다 사기 잖는거 먹어야지 오프라이도 한번 사보고 아 됐다 됐다 솔직히 이거 좋아 알트키퍼 상대가 난 좋다 생각한다 아이고 더 좋은게 나올건데 아 근데 이미 독데미지 10차 났어 볼 수 있다 여기 버섯 때문에 야 층 맛있네 이거 오호 사진 임진 이분은 사진 와 이거 너무 잘나오는데 이거 개사기네 진짜 폭탄을 쓸 일이 거의 없어 이거 근데 웬일로 오늘 암마방이 잘 열리냐 한 번밖에 안열렸다 뭐지 어떻게든 알락주는데 알락 안주네 더 좋은거 아닌가 미치게 스키도 중량해야지 안구만 나오네 야 이거 12 쿨이 아닌데 이거 네 개닥이네 이거 조합 언..언익스펙티드 시너지 어? 쏘나 야 이거 알약 좀 아까운데 이거 이거 이 쿨만 했을 수 있는데 잘하네 어? 아이방 참을 수 없었어 버섯에서 알약이 한 개가 안나오는데 대신 동 먹은가 해서 한 개가 안나오는데 대신 동 먹은가 해서 한 개가 안나오는데 오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돼 와 스댁? 아 이건 안먹는 게 낫지 않을까 버릴래? 버릴래? 오 얼마나 맛있네 버릴 게 없냐 럭 이미 높지? 네 27원에 럭 한 개 가성비 진짜 개좋구덱이네 버섯 자체가 안나온다 버섯도 안나오고 버섯에 겨우겨우 까도 말략이 안나오 해병산소 와우 아이고라이 난 알트키퍼다 명심히 보험 또 열려? 톱샷이야? 아 이건 아쉽지만 네 차이바라 성장 같은 칼인데 뭔가 더 늘어나? 아 소이밀크 부럽잖아 여기서 더 벗어나오긴 해 이 스테이지 소이밀크 부럽잖아 그렇지 야할 미쳤는데 대조원들 또 정말 어? 절대 안되지 으응 오이 이거 안싸야겠다 조금 왜 이렇게나야겠다 알렸던 지 서 쉬는 아씨 어떻게 한개? 아 테라 휴지 더바디만 나오면.. 아니 걔 안나오면 걔 안나오면 걔 안나오면 상점배우 그렇지 어휴 한개 나왔고 동관련해서 딱 저까지 먹으면 다음주에 행복방 시작 뭐야 저 뭐야 저 버터 버터에서 알리아 간 땡클 그냥 버터를 주네 나 이거 사 이거 사면 돈 15보다 더 많이 나오거든 사실상 아닌가? 얼마에서 원 한개가 나오거든 아아 잠깐만 이런 어 나오겠다 오쒸 알리아 심각치 않나 이야 다행히 보수한 템이 쓸모가 없네 기대도 안했다 뭐 말이로 그니까 그 밑속일 때 템을 먹잖아? 그 다음에 의미없다 의미없다 나갔다와서 그대로 히트 아 그렇게 거스라지 않다 그렇게 거스라지 않다 하 수녀복 괜히 먹었네 여섯대를 맞기전에 무조건 나온다 한개가 나을왕 좋고 아 돈 수치 알리아 그렇게 안나오더니 카드는 잘나오네 어 그러게 바로 나와 뭐지? 뭐지? 진짜 뭐지? 걔는 계획이 없네 뭐야 너 어? 샴푸플러버 쓰레기야 아이스키파한테 내가 일단 7원이니까 먹어줄게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어 멀시게? 돌림문 라인 샴푸플러버 쓰레기 아이스키파 절대 못쓰네 아이스키파 드래기 오케이 지금 바꿔줘야겠다 아이스키파 와 방 왜이렇게 다르냐 걔같이 럭업 알약들들 없어도 되긴하지만 이 자중호표가 없네 어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말할까 말하는대로 오 뭐야 티얼쌉 6쿨이야 12쿨이 아니야? 내가 줘야지 럭업이 쥐발 12쿨 있네 6이라 되어있네 6이라 되어있네 2.3이네 많이 높다 열린건 열린건 안 열린건 마찬가지로 그렇지 안 먹어도 되겠다 와 더 많이인데 소울 더 많이인데 비중 80%인데 둘 다 나왔어 말이 안돼 아 이제 나머지 흠기템들 안오는건가 그래서 어? 갑자기 알약이 많이 나오네 뭘까 저게 연락팩이 닫아야겠지 오 이제 더이상 돈을 어 파리쎄 야 왜 왜 별로지 왜 맘 안되긴 한데 이거로도 약간 비중이 있는거 오씨 뭐 조합이야 이거 뽁뽁 이제 파밍을 시작해볼까 돈도 제한도 없어요 아 음 근데 저기서봐야 결정장에 왔을까 응 아 알트키퍼 버스라이팀이 왜이렇게 안뜨지 비중도 없는데 이거 아 피카가 고경부터 해놓고 시카가 생각해보자 샘 진짜 개같은게 들어가주네 고경쓰니까 알갖고 이제 그 아 한 대 더 넘고 싶어 맞아야겠는데 야 예아 이거 안쫓어둔 지랄하더라 밥셋이라고 밥셋이 뭡데 십턱새끼야 흥슥슥슥슥슥슥 바닥에 돋갈리는거 말고 뭐있다고 밥셋을 한번 더 밥셋이 뭡데 십턱새끼야 아니 대체 구토재까지 먹어야 되지 않나 도마의 죄 흥슥슥슥슥슥슥 나보고 들을랜다 이거 적냐? 어... 진짜 재밌는 게임이네 이거 허시 상점도 배럴 샵으로 만들래 진짜 랜프템 오...오...노... 전혀 아니고 없지 없지 데락 없지 않나? 슛 저거 먹은다 개미지 뭐 0.8 올라가는 것 같아 안 되고 뭐 이유가 없지 집에 가라 미친 아이고 대회치 못했다 리스톡인데 뭐 상점에 망할 거 있나 지금 여기서 블라인드템 넉템미엄 개빡칠 것 같아 아 내가 안 보는데 다행히 누구나 여기 안 뜨네 나 이템이 하나네 다행이라고 하나? 정말 비싼데 나 이거 쓰면 튕길 것 같은데 나 이거 쓰면 튕길 것 같아 어 한 번 써볼래? 소라급이야? 어 어 세이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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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액티브 이제 왜 넣는 거야 이거? 버전 어떻게 되는지 안 보자 네 시뮬러러면 죽은 것 같지 아니 미사일 좀 더 샘 그러니깐 나 이거 피 절반 더 넘어가면 돼 끝까지 어려워가지고 와우 이거 클러스터때문에 데미지 들어가면 봐 저거 클러스터도 모두 무시하나? 딱 딱 하니까 안 되겠네 어 하는 것 같네 클러스터때문에 클러스터때문에 갑자기 게임 재밌어졌어 뭐야 이거 사실 폭탄이 메인효과 아닐까? 진짜 진짜 로켓폭탄 선설이다 진짜 미사일 저거 폭탄 그렇지 졸라 잘했을 것 같은데 M M 저거 베로몬이었네 아 이거 연속체나 벽에 들기는 눈물 하나만 나오면 재밌겠는데 아 멋있러이네 이거 게임은 3.32 폭탄의 힘이다 뭐야 이 비치왕 팀포가 안 깔려있잖아 깔려있으면 손님 50% 날아갈 듯 아 뭐해? 아 나 나 팀포 어 팀포? 이게 안 떠? 저거는 또 떠 그래 티보 재밌게 해 같은 TF2라서 버려졌네 둘 다 같은 둘 다 개발사가 좀 더 잘나가는 게임만 신경쓰 그거는 그냥 데미지인데 데미지 1점에 놓고 파악이다 어 어 어 저압이 공간에 왔네 아이고 아이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안되겠다 중간 세이버 해야되는데 이거 뭐야 이런걸 안 쓰려 아 아 아 아 한 번 더 칼 칼 아이고 방수 끕니다 어 어 어 어 어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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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열려? 가야지 아이고 거의 들어왔잖아 내가 보기엔 줄 것 같아 흐흐흫 니가? 어 내가 안 보여서 줄 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멈추지 않는다 여기다 되겠냐고 뭐야 더 좋은겠던데 이러면 깰 수 있어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델 견건하게 서있어 뭐야 으 안 아 구피돈이 나왔어야 했는데 어제여서 더이상 알약이 트랍되지 않습니다 사유 너 쓰지마 툴...종...야 큐브 베이비니 뭔 생각으로 처맞는 건지 모르겠음 시X 어차피 마크 하고싶었나 보이지 너 얼어 있는 애새끼를 그냥 발로 차래 시X 어이없 잤냐 그래서 냉장고 냉장고랑 아기 이 두 주제로 방안에 만시간 동안 가두면 전 절대 생각 못하지 그 안에 마크 잔디블럭가 있는 것 같으면 했겠다 아 게임 안 샀네 게만분이네 게만분 내가 그래구요 무겁다 사실 델리뷰 망감 빨리 보정 불러봐라 바로 애새끼들 그럴 리가인다 어 어 나이스 방금 걔가 끌어온 것 같냐 뱀즈 미쳤네 이거 끌어온다고 야 이 미친놈아 그래플링 아 이거 체력 다는거 보게 미사일로 마무리한다 글라스터드 글라스터드 미친놈아 미친놈아 너무 미끄러워 슬픔 이빨 스팸 다행히 너무